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맹호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난세 영웅주 오늘 3번 3강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복습을 하고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2강 슈퍼사이클 혹시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랑 오늘 소통을 하고 싶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QR코드 사진 찍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입장하시면 저랑 소통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세의 영웅 내수주. 그런데 지금 시장이 우리 내수주만 갖고 하기에는 뭔가 한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강은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 3강은 고 업로드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오늘 아마 반가운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1차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고 그것 때문에 증시가 여행주나 항공주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우선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고 업로드라는 건 뭐죠? 우리가 해외로 나가라는 거죠. 해외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죠. 비행기 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해외 주식을 매매를 하자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지금 다시 열렸어요. 그동안 락다운됐던 미국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9월, 7월 달부터 뉴욕에 모든 음식점, 영화관, 대중시설들이 다 오픈했습니다. 오픈하게 됩니다. 7월 달부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9월 달부터 미국 뉴욕시는 전체 학급, 전체 학교의 비대면 수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다시 열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굳게 단처 있었던 문이 이제 활짝 열렸던 하루였다. 그런 기대감이 이제 전 글로벌 시장을 자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백 투 노말. 우리가 과연 코로나 이전의 그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퀘션마크,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메이저리그 야구의 아주 광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이나 시간이 날 때 또는 낮에 재방송.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방송을 지금 국내 스포츠 채널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놓치지 않고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본 경기 중에 휴스턴하고 LA 다저스의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LA 다저스 구장이 아니고 휴스턴 구장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관중석에 거리 두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관중석이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관중들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머지 않았죠. 이제 7월 1일부터 1차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7%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왔던 얘기인가요.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해외로 나가자. 고트 업으로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래야 되냐. 한국 증시가 굉장히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증시 왜 이렇게 답답하게 됐냐. 제가 한번 볼게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거래소 코스피 쪽의 누적 순매도를 딱 봤더니요. 외국인들이 8조 9천억을 순매도로 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1조 8천억 정도를 순매도로 했고 개인들이 7조 3천억을 다 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팔은 거예요. 8조 9천억이면 거의 9조를 매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을 팔았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8조 9천억을 5월 한 달 동안에 순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이 방어를 했지만 사실 기관의 방어는 약한 수준이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5,300억 정도로 순매도한 걸로 집계가 됐어요. 기관도 4,1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다 샀냐. 개인들이 1조가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동안은 그러면 과거에 우리 동학 게임이 유동성 같고 정말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른다. 이런 시절인데 코스닥은 지금 왜 못 오릅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의 지수를 갖다가 좀 이따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달 전에 고객 예탁금이 여기다 쓸게요. 고객 예탁금이 75조였어요. 한 달 전에.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나오면서 보니까 63조까지 떨어졌어요. 한국 주식이 오르지 않고 지금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으로 나간 자금들도 있고 그동안 공모주 청략할 때 수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다 빠져나간 거죠. 어디로 나갔을까요? 그거는 가상화폐 쪽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 자금으로 살기가 팍팍하니까 주식을 해보니까 단기 자금들 한 머니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안 되겠다라고 빠져나간 거일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200, 코스닥 1000. 이게 과거에 코스닥 1000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20년 만에 코스닥 1000을 돌파했다고 환호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여기 보면 960선, 970선에서 머물러 있어요. 코스피는 3200을 돌파했던 게 올해 1월 달이었어요. 3266을 찍고 이제 코스피 3500, 3800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이 나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3150도 못 갑니다. 3200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수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 내에 있는 거예요. 박스권 내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이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어 나갑니다. 답답해서 미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이 없는 거예요. 이틀 오르면 그다음에 쓱 빠지고 그다음에 슈팅 나오면 급락하고 급등주 따라잡으면 그다음 날 빠지면 더 많이 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코스닥은 지금 더해요. 1032를 기록한 게 올해 4월 달이었는데 지금 보면 970선, 96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장세에서 다들 한숨 쉬고 있습니다. 왜? 나는 전기차, 반도체 이런 쪽에 다 물려있다. 바이오에 다 물려있다. 그거는 어느 땐가. 지금 이렇게 빵빵 뚫고 가는 이런 시점에서 주도주로 부각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다 내려와서 조정을 받거나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이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미국의 3대 지수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한번 볼게요. 이게 S&P500은 제가 여기서 뺐는데 이게 다우지수입니다. 3만 5천 선을 돌파한 게 5월 10일이에요. 우리는 아까 보셨죠? 1월 달, 4월 달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는 5월 10일에도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찍은 거예요. 3만 5천 선에서 살짝 왔다 갔다 3만 4천 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은 지금 14,210을 기록한 게 4월 29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급락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여기 하락한 다음에 지금은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하향 곡선을 깊고 있는데 얘네들은 다시 신고가를 치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금리 인상 얘기 나왔잖아요. 10년물 국채 금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다우지수나 S&P500 같은 블루칩이나 우량주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나스닥 같이 기술주 성장주들은 영향을 받았지만 다시 터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나왔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국내 증시가 빵빵 수익이 나고 종목별 수익률이 폭발할 때는 우리가 굳이 해외 주식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미국 증시를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우리가 낮에는 한국 주식을 하면 저녁때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면 이게 어제 장, 오늘 아침에 마감된 장에서 지금 미국이 13년 만에 13년 만에 보니까요. 13년 만에 집값이 최대 올랐대요. 15년 만이네요. 15년 만에 미국 주택가격이 최대치로 올랐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주택지수가 13.2%나 급등했대요. 그럼 여러분도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집 사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난 언제 집 사나 이렇게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제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다라는 거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모든 원자재 가격, 물가가 폭등하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나타나면 지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3월 달, 이게 4월 달, 이게 5월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시장이 그대로 발작을 하면서 급락을 했고요. 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안정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다음에 지금 안정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언제 또다시 급등하고 발작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그동안 시장에서 흐름을 보고 이미 겪었던 경험이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만 불 붕괴가 되면서 급락을 했었고요. 비트코인을 한번 보면 이제 올해 이게 1년치 그래프인데요. 연간 그래프인데 이때 6만 달러를 넘어섰었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10만 불 간다. 큰소리 쳤던 거 기억하시죠? 10만 달러 간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저는 놀랐는데요. 어느 병원에 갔다가 아주 젊은 또는 어린 표현이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간호조무사, 간호사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100만 원 갖고 도지코인 들어갔다 망했다. 나는 한 200만 원 갖고 비트코인 샀다가 망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세대는 지금 이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급락했을 때 지금 보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중국이 비트코인의 채굴, 가상화폐의 채굴을 금지하고 거래를 하고 사실상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도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고 있고 옐런 재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대로 그냥 주저앉고 망하는 걸까요? 가상화폐는 이렇게 망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이런 쪽의 화폐로서의 가치가 아직 있고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쪽의 화폐 가치, 저장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3만 불에서 4만 불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러나 각종 규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4만 불을 돌파해서 과거의 고점인 6만 불을 뚫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얼마 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미국에 44조를 투자했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 다 도합해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거기다 투자를 한 게 44조다. 그러면 이제 백신 공급을 받아왔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혜택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44조 주고 10억 받아왔구나, 백신을.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외교를. 그런데 이 반도체 쪽에 보면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거, 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는 게 메모리 시장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비메모리 시장이고요. 그중에서 팸리스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를 대만의 TSMC가 50%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강국의 시장 점유율. 제가 지난번에도 이 그래프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팸리스 쪽의 64%, 전체의 55%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팸리스 쪽에는 얼마예요? 1%입니다, 1%.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전체는 21%. 그 다음에 대만은 팸리스 쪽의 18%. 그 다음에 전체 7%.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당분간 반도체나 전기차와 같은 또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민감주들이고 이미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서 많이 올라왔던 바이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경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 금리가 우려되고 테이퍼링 공포가 온다. 환율이 제가 볼 때 지금 1100달러당 1140원 환율 차트는 제가 나중에 준비를 하고 지금 환율 차트는 준비를 안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140원을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20원을 하향 조정하면서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보신 대로 5월 한 달 동안에 9조 가까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의 위엔화가 초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3년 만에 초강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중국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주식에 올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 주식과 외국 주식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잠자리에 들면서 모바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그 쇼크는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선진국보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15년에 최고치라고 나왔고 고객의 탑금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보면 과거에는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이 뭐예요? 이게 대체제였죠? 대체제. 그러니까 A 아니면 B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은 뭐라고 하면 보완제예요. 이쪽에서 수익이 안 나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메뉴 포 초이스라고 하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시장은 정말 인정 사정 없는 시장이에요. 나눠 먹으면 좋을 텐데 절대 나눠 먹지 않습니다. 승자 독식의 시장이에요. Winner takes all. 여러분도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M&A를 한다든지 해서 절대 나눠 먹지 않습니다. 지금 신세계하고 네이버가 지금 M&A를 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지금 또 시장에서 뭐예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SM, 지분을 갖고 지금 경쟁을 벌인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시장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얘기죠. 그래서 승자 독식의 시장이다 라는 거를 아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해외 주식 어렵다. 안 해봐서 몰라요. 해본 사람은 저는 이제 해본 지가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난 영어를 못해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외 주식을 해요. 지금 한국의 증권사에 나와 있는 HTS로 매매를 할 때 한 번도 제가 매매를 할 때 영어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말로 얘기합니다. 매매하시겠습니까? 꾹 누르면 돼요. 한 번도 영어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해외 주식을 할 때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해외 주식, 우리나라 주식이 대략 2,4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바일로 매매할 수 있는 전 세계 주식 수가 30만 개 정도라고 해요. 30만 개 기업을. 그러면 미국이 지금 몇 개일까요? 미국 주식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10배가 넘어요. 그만큼 메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뷔페에 갔을 때 뷔페에 갔을 때 매일 김밥만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초밥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뷔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죠. 해외 주식을 제가 다음에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에는 한국 주식하고 밤에는 미국 주식하고 지금 금리 은행에 맡기면 우리가 0.5%인데 1년 맡기면 정말 한 2%, VIP면 2%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 가리지 않고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해외 주식에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증시와 열리는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중국 주식, 일본 주식도 하면서 우리 주식도 하면서 낮에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불가능하고요. 낮에는 한국 주식에 전념을 하시고 포커스를 한국 주식에 맞추시고 그럼 저녁에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한다. 왜 미국 주식을 하느냐. 전 세계 주식의 모든 이슈와 재료와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다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마감되면 뭐가 올랐다, 뭐가 올랐다. 우리나라 주식들 따라서 오르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중국 주식은 상한폭이 있어요. 10%입니다. 10%. 그다음에 일본 주식은 100주 단위로 매매를 해야 돼요. 홍콩 주식은 한 번 이 종목에 매매할 때 500주 단위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는 돈이 없어서 매매도 못해요. 비싼 기업들은. 주가가 비싼 기업들은. 그런데 미국 주식은 한 주도 매매할 수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600불이다. 그러면 한 주 사면 얼마예요? 60만 원 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래서 제가 한 주만 사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만 사보면 그다음부터 두 주, 세 주 사고 네 주, 다섯 주 사는 게 쉽지 않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옛날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상한폭이 없다. 없어요. 그러면 잘못 들어가면 계좌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태까지 매매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아래로 30%잖아요. 우리는 악재가 나오면 그대로 급락하잖아요. 제가 본 거로는 마이너스 20% 정도를 제가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상한폭이 없는데 제가 2불짜리 주식을 하나 샀었어요. 2불짜리 주식을 샀는데 저는 이렇게 저가주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비중으로 매매를 합니다.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200%가 올라있는 거예요. 200%가. 왜 그러냐. M&A 재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200%가 올라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땅을 친 거죠. 이걸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가주들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1불에서 10불 사이 그다음에 20불에서 50불 사이 50불에서 100불 사이 100불 이상 이렇게 하는데 보통 100불 이상짜리 종목들은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이 저가 움직임들은 장중에 급등락이 심합니다. 매수하는 방법서부터 달라야 되고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 금리 인상 되면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금리까지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고 우리가 일하는 수단 같은 건 안 오른단 말이에요. 물가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예요. 주식 말고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오늘 방송 끝나고 나는데 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할 때 그러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52%예요. 전 세계 주식 시장의 50% 넘는 게 미국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1.76%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주식 시장의 1.76% 갖고 매일 치고 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시장에서 왜 더 크게 수익을 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본, 영국, 홍콩의 비중들이 나와 있어요. 쭉 보면 어때요? 한국 시장은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면 양도세 얘기, 세금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미국 주식을 해서 천만 원을 벌었어요. 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천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하고요. 세금을 어떻게 때리느냐. 75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복잡한 걸. 천만 원에 맞습니다. 증권사에서 다 해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 주식은 양도 차이가 안 내는데 미국 주식 이렇게 세금까지 내면서 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한국 주식에서 돈 많이 버셨어요. 그러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국 주식에서 잃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이 벌어서 세금 내십시오. 한국 주식에서 잃었다는 분들은 왜 자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띄워서 미국 주식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PD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계좌 수익 10% 이상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한국 주식 매매에서 한 달에 계좌 수익 10% 이상 나세요? 쉽지 않죠. 저도 해봤는데 그렇게 안 나요. 그러면 계좌 수익도 계좌 수익인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세금 갖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넘어가면서 계속 말씀드려볼게요. 양도소득세 22% 기본공제 250만 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 아파 죽겠다.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셨으면 거기서 세금 내라고 그게 와요. 양도세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도 같이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시세 이용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20분 딜레이 된 시세를 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국내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실시간 시세 이용료를 없애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이 월 이용료 10불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미국은 없애버렸어요. 다른 나라는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실시간으로 보려면 여러분들이 실시간 시세 이용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안 봐도 됩니다. 걱정 안 하고 하셔도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증권사 직원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열리는 시간 지금은 썸머타임이에요. 썸머타임입니다. 미국 주식이 열리는 시간 지금 그래서 미국 증시 개장 시간은 저녁 10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잠이 많아서 나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그러는데 미국 주식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프리마켓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장이 열리기 전에 지금 제가 오후 5시부터 시작합니다. 프리마켓은 오후 5시부터 여기 6시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17시부터 20시 30분까지 지금 이거 썸머타임 적용이 됐죠. 22시 30분까지 프리마켓이 열려요. 시간의 거래하고 똑같은 건데 시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시간을 이용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밤새 잠 안 자고 그거를 매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문을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체결이 이때 됐다. 내가 어제 어제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프리마켓에서 갑자기 재료가 나오면서 20% 떴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매도하시면 돼요. 애프터 마켓은 뭐냐. 그러면 새벽 5시에 내가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05시에서 06시까지 애프터 마켓이 열립니다. 내가 꼭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시간을 이용하면 돼요. 미국 주식하려면 밤새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죠. 미국 주식한다고 직장도 안 나가고 장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종목으로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글로벌 자산배분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제로금리가 되면서 왔는데 주식 비중이 채권 비중을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년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 주식 내의 지역별 비중을 보니까 북미가 43.6%다. 그 다음에 일본은 21%다. 유로조는 12%다. 그러면 그 밖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8.1%인데 여기는 뭐예요? 중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비중이 전 세계의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월 대비해서 항상 올라가는 쪽은 선진국 쪽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신흥국이나 아시아 쪽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그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혁신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패스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게 종목이잖아요.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미국의 혁신 사이클을 밟고 있는 나스닥의 탑1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 한다 그러면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그거 사놓고 있어봐야 애플 사놓고 있어봐야 하루에 2%, 3%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답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증권사에 가시면 ETF에 넣어놓으라고 할 거예요. ETF는 뭐냐면 여러 가지 주식들을 짬뽕에서 하나에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목표 수익률이 연 5%입니다. 연간 5% 수익 내려고 미국 주식 할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연 3%에서 2% 줍니다. 이거 하려고 미국 주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인텔, 넷플릭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 탑10 유망하지만 이거 말고도 미국 주식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도체 쪽에도 보면 기술주 쪽에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엔비디아 쭉 나올 거예요. 랩 리서치니, ASML이니. 그래서 쭉 이런 종목들이 있다 하는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래서 아까 해외 주식과 관련된 오해와 편견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된다. 팡주식만 해야 되냐.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저랑 같이 시작해 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매매 이렇게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밤새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나 이런 걸 보내드릴 거예요. 정리를 해서. 종목 코드, 미국 주식을 사는데 우리는 숫자로 사야 돼요. 그런데 미국 주식은 종목 코드로 사야 됩니다. 테슬라의 종목 코드는 T-L-S-A다. 이걸 넣으면 되고요. 국내 증권사에 따라서 테슬라라고 한글을 쳐도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T-L-S-A. 그런데 주문은 반드시 이쪽으로 넣으셔야 돼요. 한글로 넣으시면 안 되고 영어 약자로 넣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내용이 있어요. 이런 새로운 전기차, 자율주행차 출시가 됩니다. 목표가 얼마, 매수가 얼마. 그다음에 AT&T. AT&T의 종목 코드는 T입니다. 종목 코드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하면 이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문자나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관련된 기업 정보가 없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한국 주식은 내가 그래도 잘 아는데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안 돼요. 삼성전자의 기업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1위 기업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기업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유망주 베스트 10 제가 이걸 샘플로 가져온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뜹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사 선택을 해서 고객분이나 또는 시청자들한테 보내드리는 거죠. 이게 유망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JP모강 같은 데서 목표가를 100불을 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주식을 감안해 봤더니 지금 95불에 와 있어. 그럼 이거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차트나 PR, PBR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이런 대형은행에서 준 목표가 를 보고 얘기를 해요. 이거에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옛날에 테슬라 220불 때 테슬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 적자 기업이고 저 파산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600불이 넘게 가 있고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전기차 대표적인 기업이 돼 있습니다. 그때 골드만삭스가 테슬라는 파산한다고 얘기했어요. 1년 반 전에 얘기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대장주인 로블록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난리죠. 그러니까 가상현실이죠. 메타버스 가상현실인데 그러면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은 원조를 좋아하시죠. 원조. 갈비의 원조는 어디예요. 마포갈비. 원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미국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왜 메타버스 관련주가 뜨냐 하면 미국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주의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매출 쪽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매출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인데 매출이 막 150%, 500% 급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상장되고 나서 상장 첫날이 최저가였어요. 60불. 그런데 지금 보세요. 90불을 넘어와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잡아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종목을 여기서 못 잡았다 그러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거래가 실리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잡아서 스윙이나 중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70불에서 잡아서 90불에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다음에 넷플릭스, 구글 같이 매일 2%, 3%씩 올라가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블럭스가 메타버스의 대장주다라는 거예요. 대장주. 그러면 우리가 아는 미국 주식 나와서 사람들이 자꾸 팡이나 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라는 게 안전하니까 빠져봐야 2%고 올라봐야 2%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 사려고 우리가 밤잠 설쳐가면서 미국 주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왜 그러냐. 엔비디아 하면 여러분들 아마 반도체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데 지금 보면 놀라운 게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어제 잠깐 반짝 상승하더니 지금 시간에서 빠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보면 최저가가 180불 이게 작년도 1월달이네요. 작년도 3월달 그리고 올해 4월달에 648불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거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반도체 쪽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주도권이 지금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나 다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고 미국의 팻리스 바이아메리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엔비디아의 지금 재료는 뭐냐 하면 4대1 액면 분할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표한 실적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예요. 그런데 왜 시간 외에서 빠지느냐 그런 것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잔파동에 신경 쓰시면 미국 주식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지금 이렇게 600불이 넘으면 한 주당 6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고가 주죠. 소액 투자자들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주만 사보세요. 처음에. 왜? 처음에 시작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흐름을 같이 보는 거죠. 엔비디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기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의 테슬라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2020년 이 부근에 있을 때 주가가 이 당시에 136불이었어요. 이때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는 파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900불이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1000불 간다. 액면 분할을 했죠. 1000불 간다. 그 다음에 또 1200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거품이다. 이런 게 어떻게 1000불을 가냐. 이거는 내가 볼 때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나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S&P 500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일론 머스크, CEO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분명히 지금 여기서 가상화폐 문제도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년부터 계속 전기차의 생산대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는 러시아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단순히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라는 우주항공에 진출을 하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차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의 악재는 뭘까요? 자율주행차에서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전소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 급락할 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자 테슬라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준비한 걸 다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코인베이스를 한번 볼게요. 코인베이스를 보시면 이 코인베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게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흘러내렸어요. 가상화폐 거품이다, 규제를 한다 이러면서 계속 흘러나왔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죠. 429불에서 지금 208불까지 바닥을 찍고 터닝을 합니다. 지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상장 이후 최저가인데 지금 이 가상화폐 단순히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상화폐 대출, 자문, 저장, 기술력 이런 거에서 블록체인 기술까지 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돋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길게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가상화폐 관련 주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라이어트 블록체인은 뭐냐면 직접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채굴 금지를 한다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 그럴 때 지금 이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때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불이었어요. 주가가 2불이었는데 79불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쭉 하락하고 다시 터닝을 하고 있죠. 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불에서 4만 불을 찍고 나오면서 근데 이제는 여기가 제한적인 반등만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라이어트 블록체인은 그야말로 블록체인인데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해서 블록체인에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한다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는 동학개미가 있다고 하면 미국은 로빈훗이 있죠. 그래서 레딧이라고 하는 온라인 투자자들 모임. 동호회. 우리는 동호회인데 거기서 게임스탑 갖고 공매도를 해서 세계 유수의 해치펀드들을 거의 서늘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게임스탑은 비디오 관련 소매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급등한 다음에 지금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죠. 공매도 하면 여러분들이 게임스탑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만 참고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급등한다 그러면 지수가 강하게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방이 오르면 중앙은 못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만 체크하면서 분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라고 하는 거는 미국 내의 전국적인 극장 영화관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많이 올랐어요. 왜? 이제 리오프닝 한다라는 얘기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노말로 돌아간다 그래서 개장한다고 해서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10불에서부터 지금 18불, 19불까지 올랐으니까 바닥에서 따불이 난 거죠. 그래서 이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도 아까 레딧이라고 하는 온라인 주식 동호회에서 공매도 타겟이 됐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타이밍을 잘 잡으면 짭짤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모더나 같은 경우에 지금 모더나가 mRNA 백신이라고 하죠. mRNA 백신. 지금 국내에 지사를 차린다, 공급처를 차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관련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팡 아니더라도 미국 주식의 그 메뉴는 수없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 해드렸던 종목들은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랑 만날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으로도 또 미국 주식으로도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